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배웠죠 이 시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제 라이센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배울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프리소프트웨어 두가지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 프리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지재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재권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지재권에 의해서 뭐 이렇게 속의 내부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고칠 수도 없고 맘대로 이제 배포할 수도 없고 사용도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 된 것에 대해서 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역작용 반동으로써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소프트웨어 운동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이 ipr 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텐서플로우죠 텐서플로우는 여러분들 기터부에 들어가면 기터부에 기터부에 들어가서 텐서플로우를 찾으면 텐서플로우 슬레이시 텐서플로우 들어가면 네 텐서플로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터부나 우리 긴랩이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보면 뭐 readme.md 있고 무슨 파일이 있고 무슨 파일이 있고 한데 그 중에 여기 보면 라이센스 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난 지금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어떤 라이센스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텐서플로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라이센스 파일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아파치 라이센스 라고 하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라이센스에 풀 스테이트먼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놨어요 라인이 좀더 깁니다만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0 을 쓰겠다 2004년 제니어리에 릴리지 된 이 버전을 쓰겠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익숙치 않다 하더라도 GPL 그 다음에 뭐 MIT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 이런게 오픈소스 라이센스 라는 걸 다 알잖아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인데 불구하고요 맨 첫줄 한번 봅시다 맨 첫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피라이트 하고요 2019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텐서플로어 소스 텐서플로어 저자 틀 그리고 올 라이트 리저브드 하고 써놨어요 올 라이트 리저브드 이게 뭐야 지금 잠깐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카피라이스는 뭐냐면 저작권 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저작권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의 창조 학교적인 어떤 작업 뭐 문학 문학 예술 사진 뭐 그런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개발과 동시에 생기는 저자한테 생기는 여기는 이제 저자들이네요 복수입니다 저자들한테 생기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저작권 이라고 했어요 저작권 그 저작권은 텐서플로어 어스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파치 라이센스로 오픈소스야 라고 선언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두개가 지금 충돌한 얘기가 아닌가요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아 일단 첫번째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내가 이걸 오픈소스로 할 거야 뭐 지필 할 거야 또는 MIT 라이센스 할 거야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 없어요 또는 이렇게 아파치 라이센스로 오픈소스를 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여러분한테 저작을 한 여러분한테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소스를 오픈할 거야 어떤 라이센스 규정에 의해서 아파치 라이센스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상충된 것이 아니라 병립한 거예요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사람들한테 허여 하는 겁니다 허여 라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쓴 건데 다른 사람한테 허락하여 줌 준다 그럴 때 허여 라는 표현을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작권 이거의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어?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마음을 바뀌면 이 내용으로 내가 책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상업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상업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저작권이야 나한테 주어진 내가 이걸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내 저작권이야 배타적인 저작권이예요 하지만 내 소스 코드를 쓰고 싶어? 맘대로 쓰세요 어떤 조건 하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하에서 맘대로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반드시 낼 거예요 뭐 어떻게 낼 거냐 음 저작권과 오픈소스는 병립할 수 없다 OX 이 OX 문제가 한 10점짜리 문제로 낼 거예요 똑같이 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틀리겠죠 중간고사 나요 이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 오픈소스 운동을 하는 프리소프트 아까 얘기했죠 프리소프트웨어 운동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그런 액티비티 중에는 아예 아예 해적당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해적당에서는 야 이런 거 싹 없어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공개돼야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 이 카피라이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극단주의자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모델의 프리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에서는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격립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들어가 보십시오 첫 번째 카피라이트 카피라프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카피라이트 카피라프트 라이트가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구요 카피라프트가 왼쪽이라는 뜻이 있죠 라이트가 옳다는 뜻도 있고 라프트는 그냥 놔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라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인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자가 이거는 내 거야 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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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줄 테니까 좀 해 해 해 하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열려있는 개념으로 열려있는 개념으로 저작권을 해석하는 것을 카피라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피라프트 내가 이렇게 카피라프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저자에게 주어진 저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를 주는 건데 여기서 근데 프리는 공짜란 뜻이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면 안돼 이게 프리 소프트웨어가 공짜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짜라고 공짜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지만 그거는 극단주의자 주장일 뿐이고 대세 프리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이 프리가 공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작품이라고 써 있는데 작품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결과물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하여 결과물에 대하여 출력물에 대하여 그렇죠 연구하고 사용할 자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 줄 자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작품 내가 고칠 자유 고쳐 막 고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그런 자유 그리고 내가 고친 것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 나누어 줄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계속 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카피레프트예요 이러한 운동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공짜로 니들한테 나눠줬잖아 카피레프트를 했잖아 그럼 너도 카피레프트를 해야지 받은 너도 그렇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봐요 내가 공짜로 어떤 사람이 오픈했는데 이 사람은 내 걸 받아다가 쓰면서 공짜로 오픈하지 않고 자기는 뭘 이렇게 뚝딱뚝딱 내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돈 내고 팔아 어? 그러면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어라? 이러면 내가 손해 아닌가? 오픈하는 사람도 문제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나는 공개를 했지만 이 내 공개된 자료를 받는 사람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사람이 갖는 권리가 어떤 건지 이 사람도 그 권리나 권리 권리가 갑자기 의무가 되잖아요 나도 똑같이 배포 오픈해야 된다는 의무가 된다는지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오픈했으니까 너도 오픈해야 돼 이것들을 보증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또 하나 또 하나 이러한 것은 한번 오픈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오픈하는 거 카피레프트에다 놔둔 게 잘못한 거 같아 그래서 이제는 어... 그만할래 오픈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잘 보세요 내가 버전 어? 그러면 내가 버전1을 만들어서 카피레프트로 공개를 했어 그쵸?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로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야 잘 됐다 그럼 버전2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공개하지 말고 팔아야지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사기극 같지 않아요?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 이렇게 또 예를 들면 버전1에 기반해서 버전2는 오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요구사항이 생겨나게 돼요 생겨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피레프트라고 하고 카피레프트가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쵸? 이런 권리 이런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요구됩니다 지금 이 문장은 어디서 나오느냐 리차드 스톨만이 카피레프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리차드 스톨만이 쓴 그래서 그것에서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그럼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냐면 이거예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복사할 수 있는 배포하고 복사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을 고칠 자유 그리고 고쳐서 예를 들면 고쳐가지고 잘 다시 해가지고 또 그걸 배포할 자유를 남에게 허여하는 것 허락하는 것 이것이 카피레프트입니다 카피레프트는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미술작품 사진작품 뭐 여러가지 출력 여러가지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적용되는 물건 출력물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건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면 프리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면 프리는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프리비어 공짜비어가 아니에요 프리스피치 언론의 자유처럼 자유 소프트웨어 그래서 공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공짜 소프트웨어 공짜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료 소프트 재단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프리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자유 제로입니다 자유 제로 오케이 쓸 수 있어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자유가 뭐냐면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자신이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원이라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고칠 권리에요 고칠 자유에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고칠 자유가 있으려면 당연히 당연히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소스 코드가 있어야 돼요 소스 코드가 있어야 소스 코드를 고쳐가지고 소스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쵸?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세 번째 자유 자유2 자유2가 왜 세 번째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웃을 돕기 위해서 뭐 하여튼 이웃을 위해서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소 프로그램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에요 배포 권리 그 다음에 마지막 자유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맘대로 고칠 수 있는데 고친 버전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쵸? 잘 보세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자유1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유1하고 연결되어 있으려면 당연히 소스 코드가 그쵸? 내가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소스 코드가 있어야 고칠 수가 있고 그쵸? 그쵸? 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커뮤니티에 어떤 이익이 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프리소프트웨어 운동학은 크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나눠요 프리소프트웨어와 프로퍼리에타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거는 돈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겠죠 돈을 받든 안 받든 하여튼 독자적인 소프트웨어겠죠 그쵸? 여기 어떤 거는 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소프트웨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소스 코드가 있든 없든 하여간 소스 카드가 있든 없든 이 소프트웨어를 해갖고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코드를 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요 이거 무료니까 맘대로 쓰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프리에이터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내 소프트웨어야 그러니까 공짜 공짜지만 프리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지만 공짜야 공짜일 수도 있고 공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나는 돈 받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예를 들면 고객이 내 소프트웨어를 사겠대요 어 당직 소프트웨어 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내부에서 고쳐 쓰기 위해서 소스코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소스코드 소스코드 드릴 테니까 20만불 더 내세요 그럼 오케이 20만불 더 낼 테니까 소스코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고 사고 팔고 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프로프리에이터 소프트웨어죠 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를 그 회사에다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맘대로 내 소스코드를 고쳐서 내부에서 쓰는 건 상관 없지만 그걸 다시 배포할 권리를 제가 제안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프리 소프트웨어로 어 어 나는 오픈할 거야 프리 소프트웨어로 만들 거야 오픈소스로 만들 거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야 나는 이거 내 거야 건들지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프리 소프트웨어야 프리 소프트웨어야 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어 내 소프트웨어는 한 카피에 100불이야 할 수도 있겠고 내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그리고 소스코드도 제공해 하지만 내 거야 네가 소스코드 가지고 뭔가를 다시 컴파일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건 내 소프트웨어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 소스코드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네 가지 전부 다 내가 이건 내 소프트웨어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퍼리 소프트웨어 내 소프트웨어 내가 모든 권리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런데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선언하면 프리 소프트웨어 선언하면 프리 소프트웨어인데 프리 소프트웨어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스를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프리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리 소프트웨어의 기본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리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 이만큼을 따로 놓은 것은 다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여기서 얘기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한 소프트웨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스가 오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중에는 어떤 건 퍼블릭 도메인 에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건 그 LA 렉스 퍼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퍼미션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오케이 상업적으로 쓰고 싶으면 상업적으로 쓰고 넌 공개 안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P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조금 이따 배워요 GPL 라이센스에 의하면 이 GPL 라이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면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공개를 프리 소프트웨어야 합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붙어다니는 것이 이제 GPL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리차드 스톨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컨인데요 어 그 MIT 인공지능연구소 라는 게 1971년부터 여기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인공지능연구소 굉장히 뭐 민스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연구실인데 굉장히 많은 천재들이 이 연구실에서 자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MIT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이 만들어서 유명한 것은 이맥스 이맥스 이맥스라고 하는 에디터도 에디터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굉장히 많이 뭐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84년도에 어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이라는 어 대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 첫 번째 타겟이 뭐였냐면 OS에요 OS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왜 그러냐면요 유닉스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PDP 디지털의 PDP7 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바로 네 유닉스 버전 1부터 4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다 C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이레벨 랭기지 C라고 하는 하이레벨 랭기지로 짜여진 운영체제가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요 시스템5가 됩니다 시스템5가 되고 시스템5,6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계속 발전하는데 이때까지는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PDP 그 디지털의 PDP 라고 하는 컴퓨터 PDP7부터 시작해서 PDP11까지 가는 와중에 그 컴퓨터를 산 대학들의 학생들은 이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유닉스 코드를 보면서 야 운영체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소스코드 고쳐보고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OS를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다없이 시스템7이 되면서 유닉스 시스템7이 되면서 이 시스템 그리고 유닉스라고 한 이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닉스는 첫 번째 유닉스 뒤에 앞에 유닉스 뒤에 뭐가 보냐면 R에 붙습니다 R 그러니까 유닉스는 AT&T 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KT 같은 비슷한 회사입니다 AT&T가 전화통신 회사인데 AT&T의 등록상표임 하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특히 컴퓨터를 개발하는 해커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소스코드 안 주는데 어 줄게 돈네 이렇게 된거죠 열 받죠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이때 이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게 첫 번째 오픈소스 유닉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세기 전에 옛날 유닉스를 가지고 버클리 대학에서 버클리 시스템 그러니까 버클리 시스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유닉스가 하나 그러니까 유닉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그럼 유닉스라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유닉스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bsd 계열의 유닉스 라이크 오프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bsd 가 이 계열로 오고요 이 bsd 계열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유닉스 버전 8 이라고 하는게 나오고 썬OS 여기 보시면 썬OS 썬웍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bsd 를 따라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맥OS가 나오죠 맥엔토시도 이걸 사용합니다 버클리에 유닉스 씁니다 그리고 미닉스 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타네바우미 라는 사람이 만든 좀 OS 인데 미닉스 라고 하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 bsd 이건 진짜 이렇게 공짜 bsd입니다 공짜 bsd 프리 bsd 라고 하는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bsd 4.2, 4.3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넷 bsd 라고 하는게 또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리눅스가 나옵니다 리눅스가 리눅스가 그럼 이쪽 빨간 쪽은 뭐냐 빨간 쪽은 뭐냐면 이겁니다 시스템5를 bsd 말고 시스템5나 이런 것들을 라이센싱해서 bsd 도 돈 주고 라이센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썬OS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돈 주고 파는 OS에요 유료 프로플리터리 유료 OS입니다 그래서 ibm의 OS 썬업스테이션의 OS 썬이 나중에 가면 솔라리스라고 하는 OS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HP의 유닉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회사들이 시스템5를 라이센싱 해가지고 이쪽에 이게 이것을 라이센싱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파는 OS로 만들어 놓은 OS들이 다 사용되게 된거죠 아시겠죠 시스템5 시스템3 이런 것들 다 유료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런거죠 HP Sun Solaris SGI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 하고 공짜 소프트웨어 공짜 OS를 원하는 회사들 하고 싸움이 붙어 붙습니다 이 싸움에 이 싸움에 첫 번째 주자가 리차드 스토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 우리 이거 공짜 유닉스 를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첫 번째가 GNU 그럼 GNU 는 뭐의 약자냐 GNU is not 유닉스 입니다 이곳의 약자에요 그러면 GNU 는 뭔데요 GNU is not 유닉스의 약자에요 그럼 이거 리커시브죠 무한루프에 빠져버리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GNU는 그래서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GNU 프로젝트라고 하고 GNU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OS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커널 개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커널 개발이 쉽지 않구나 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아까 그 그래프에서 여기쯤에서 이상한 일이 툭 튀어나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리뉴즈 토발즈라는 사람이 핀란드 사람인데요 천재죠 천재가 오케이 미닉스 라고 하는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미닉스가 있었죠 탄넨바음이라고 해서 OS 첵슨 교수님입니다 그 탄넨바음이라는 교수 사람이 만든 미닉스 이 미닉스라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저도 써봤어요 저 미닉스는 뭐냐면 OS 공부할 때 샘플 프로젝트로 OS를 만드는 이런 이런 테스트를 해 볼 때 쓰는 개발을 한번 해 보는 거죠 OS가 이렇게 돈다 라는 걸 때 개발해 보는 것처럼 그런 조그만한 유닉스 시스템이었어요 유닉스 커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고쳐서 새로운 리눅스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리누즈 그래서 새로운 OS 커널을 발표하는데 91년에 버전 0.00 버전 0.02 그 다음에 버전 2를 94년도에 딱 발표를 하게 됩니다 Tux Tux 이거 1996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디자인 펭귄디자인 텍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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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귄디자인을 로고로 만들면서 리눅스의 공식 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가 GNU의 첫 번째 OS 프로젝트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GNU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스톨만이 만든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의 첫 번째 운영체제 결과물이 결국 리눅스가 되는 거죠 리처드 스톨만은 굉장히 일화가 많은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하여튼 인간 쓰레기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천재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사람 MIT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심발릭스라고 하는 MIT AI 연구소에서 심발릭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컴퓨터 한 대가 1억 원씩 하나요 스톨만은 굉장히 일화가 많은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굉장히 비싼 컴퓨터였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MIT AI 랩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프로프리에타리 소프트웨어로 가져가는 일들을 당연히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리처드 스톨만이 갱판을 놓습니다 이 사람은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극혐을 했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예를 들면 심발릭스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팔면 그거와 똑같은 걸 만들어서 공짜로 오픈합니다 이런 짓들을 막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싸움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괴짜가 괴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소아성애적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었죠 먹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하는게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OSI라고 부르는데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라고 하는 거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여러분들을 제가 읽으라고 했던 성당과 시장을 썼던 에릭 레이몬드라고 한 친구하고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주동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약간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지만 조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약간 더 약간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허용하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적인 활용을 굉장히 해야 돼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다면 문제가 계속 이 산업이 발전하질 못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열린 방암으로 접근하는게 오픈 약간 더 열려있는 곳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입니다 OSI 운동이에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주요 원칙은 뭐냐면 이거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유배포하고 소스코드를 포함해야 되고 2차 저작물을 허용하고 그쵸 그 다음에 원작 제작 저작자 원식 코드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이거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써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이런데는 쓰고 저런데는 쓸 수 없어 뭐 이런 것들도 금지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에요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야 우리꺼는 쓰는데 상업적으로 쓰지마 이런 것에 대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못하게 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라이센스 배포 그 다음에 적용성이 동일성이지 다른 라이센스 포괄 다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차드 스톨먼의 GNU 프로젝트 그 다음에 스톨먼이 만들었던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라이센스가 제네랄 퍼블릭 라이센스 GP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성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게 리뉴스 커널이에요 리뉴스토바드가 만든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차별하는데 상업적으로 써도 돼? 괜찮아 어떤데?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 네가 상업적으로 쓰지 만약에 오픈한 사람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사람이 상업적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업적으로 쓰지 마 그렇게 선호하면 되고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상업적으로 써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상업적으로 쓰고 싶으면 나한테 돈 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자체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짜로 오픈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약간 액티비티에서 차이가 납니다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카피라이트는요 내가 배타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 겁니다 내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내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의 저작권의 기본은 뭐냐면 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가 마음대로 내 걸 가져다가 배포를 하거나 그쵸? 복제를 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그쵸? 사용권 그쵸? 사용권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카피라이트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냐 저작권은 특허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작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건 내 저작물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쓰고 싶으면 내 저작물에다 C 하고 동그라미 치고요 요 마크를 그린 다음에 네 거기다가 몇 년도 쓰고 보통 형식은 면도 그 다음에 저작권자 환영리 쓰고 온라이트 리저브드 하고 쓰면 됩니다 카피 레프트는 어? 너 네 맘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피 레프트를 그냥 로고로 쓰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어요 없고요 카피 레프트에 대한 카피 라이센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한 보통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 cc 라고 하는 걸 씁니다 cc 라고 하는 걸 쓰고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은 뭐냐면 제한 없이 네 맘대로 쓰세요 그게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카피 라이트 없음 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퍼블릭 도메인은 그러면 내 작품을 누가 네 맘대로 쓰던지 복사를 하던지 나누어지던지 고치던지 그냥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그 중간쯤 있는 게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입니다 커먼 어떤 거는 내가 선언한 대로 어떤 퍼미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퍼미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네 가지인데 네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cc 하고요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by 그 다음에 dollar는 non nc 그 다음에 equal은 end 이거는 뭐냐면요 by는 뭐냐면 니가 뭔가를 내 걸 쓰고 싶어 쓰고 싶으면 cc by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어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어놓고 cc by 환영리 라고 써놓으면 내 그림을 가져다가 활용한 사람도 똑같이 거기다 cc by 환영리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는 거기다 남겨둘 수 없어 그림을 잘랐어 잘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써서 cc 그거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 환영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걸 명시만 하면 돼요 그게 cc by에요 여기 보면 nc가 있죠 nc nc는 뭐냐면 non-commercial non-commercial non-commercial은 뭐냐면 니가 이걸 가지고 저 공부하는데 쓸게요 예를 들면 나 이거 가지고 교과서를 아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건 커머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걸로 돈 벌 목적이 아니면 맘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 nd는 뭐냐면 이거예요 modify and adapt 에요 modify 여기 nd는 내 작품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대로 써라는 거예요 내 작품을 이렇게 막 변형해 가지고 막 응 패러디 해 갖고 쓰는 거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nd에요 그 다음에 에세이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change change 라이센스 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그러면 어 이거를 가져다가 고친 다음에 라이센스를 cc by sa 였는데 이거를 다른 라이센스로 바꾸는게 되나요 modify 한 거를 네 안 된다 하고 하는게 에세이 안 된다 라이센스의 모델을 바꿀 수 있느냐 에세이가 선언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에세이가 특징이 그겁니다 에세이가 네 바꿀 수 없다 알겠죠 그러면 cc by ncnd 이렇게 되면 ncnd 뭐 에세이까지 다 되겠죠 에세이까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너는 내 거를 가져다가 내 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고치면 안 돼 이 내용 고치면 안 되고 여기 또 에세이까지 붙여 주셨다면 게다가 라이센스를 딴 걸로 바꾸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게 바로 예 이게 이제 cc 크리에이티브 커먼 인겁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에 풀 버전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버전 2.0을 쓰겠다 이렇게 쓰면 텍스트가 다행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다든가 음악을 무료로 배포하고 싶다든가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그냥 선언하면 cc 라고 선언하면 네 크리에이티브 커먼으로 선언이 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cc 바이 하고 쓰면 네 넌 커머스 그러니까 cc 바이 하면 꼭 이 음악은 누가 누구의 음악입니다 라고 하는 거 명시하기만 하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 파워포인트 파일은 cc cc 바이 nc 입니다 그러니까 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라이센스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난번에 카피와이트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도 카피와이트는 저작권은 저작권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작권자가 어떤 권리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프로프리에타리 라이센스 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어떤걸 짰는데 어떤 회사가 와서 당신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요 네 저희 제품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해서 런타임 라이센스로 드릴게요 런타임 라이센스는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쓰시나요 저희 냉장고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 한 대당 천원씩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런타임 라이센스에요 그런데 저희가 냉장고 1년에 500대 밖에 안 만들거든요 그럼 5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어? 그건 그런데? 그럼 저는 애니얼라이센스로 할게요 1년에 저한테 2천만원씩 주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냉장고가 만 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네 돈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니 저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싫고요 저희가 1년에 뭐 1년에 1년에 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 전체로 5억 드릴 테니까 저희가 저희 맘대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소스코드 주세요 오케이 5억 딜 5억 가져가세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게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사용허가 사용허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주는 거죠 저작권자가 사용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라이센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케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일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네가 복제를 해서 나눠주고 뭐 그렇죠 그리고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 이를 위반할 때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내 소스코드에다가 누구를 누구를 다치게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리고 다 얘기해서 10억 오케이 10억 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10억 주고 산다는 사람이 만약에 당신 소프트웨어에 에라가 나갖고 우리가 피해를 볼 때는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예를 들면 음식이 상하거나 그런 것에 우리 냉장고에 넣었을 때 발생할 경우 네 책임이에요 싫어 안 팔아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내 소프트웨어 자신 있으니까 오케이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제가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10억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소프트웨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들이 있다 배포할 권리 복사할 권리 고칠 권리 등등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것이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어떤 회사 나와 이 라이센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라이센스는 그 두 개의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상의해서 하면 되겠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오픈소스로 뭔가를 할 때는 잘 알려진 템플릿으로 일종의 표준 계약서처럼 표준 라이센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사람들한테 내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서 제공하는 잘 알려진 소스 코드 라이센스 모델이 있어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모델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라이센스는 BSD 하고 아파치에요 BSD 라이센스는 어떤 라이센스냐면 아까 논의가 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죠 이슈 중에 내가 가져다 쓰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고쳤어요 고쳐 가지고 내 기계에다 썼는데 그 고친 수정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에요 이거 퍼미터블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에요 BSD 라이센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정된 라이센스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라이센스 변경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BSD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상용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SD로 되어 있는 유닉스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 맥OS로 만든 다음에 맥OS는 돈 주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상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도 비슷해요 아파치 라이센스도 비슷하게 BSD와 비슷하게 상용으로 쓸 수 있는데 조건이 아니라 아파치라고 하는 상표권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아파치 뭐다라고 이름을 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파치 라이센스를 썼다고 해서 아파치 상표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치에 웹서버가 있겠죠 제가 웹서버를 가져다가 웹서버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영 아파치 서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특허 부분이 특허가 있다면 특허는 GPL 3.0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L 2.0 라이센스인데 GPL은 대표적으로 GPL 라이센스가 아까 말씀드린 리눅스죠 리눅스는 GPL 라이센스에 따라 89년에 1차 그 다음에 91년에 2차 그 다음에 2007년 3차 버전 GPL 라이센스 3.0이 발표 됐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때 수정 사실 수정 어떤 부분을 수정했고 그것들을 이제 파일 안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 새로운 소스 코드에 새로운 수정을 했거나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에 링크를 해 가지고 같이 컴파일을 한 경우에는 봐요 내 소스 코드가 있고 링크에서 붙은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전부를 다 GPL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내가 짠 소프트웨어 둘 다 같이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 내가 짠 코드 부분을 오브젝트 코드로 또 실행 코드로 배포할 때는 소스 코드를 포함시키거나 제공받을 방법을 명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내가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LG전자가 GPL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냉장고를 샀으니까 그 냉장고를 산 사람에게도 이 GPL 라이센스로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돼요 허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냉장고를 LG전자고를 사면 냉장고 설명서 맨 뒤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냉장고를 만드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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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고쳤는데 그 고친 소스 코드는 LG다 뭐다 뭐에 뭐 뭐에 그 HTTP 거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라고 하고 URL을 표시해 놓습니다 뭔데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나는 당연히 소스 코드를 냉장고 살 때 냉장고 안에 소스 코드가 없거든요 소스 코드가 배포되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배포되어 있냐면 소스 코드를 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서 설명서 뒤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특허가 적용됐어요 특허를 만든 어 들어가 있는 어떤 소스 코드를 GPL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특허료를 포기한 것을 간주해요 특허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특허료를 받고자 한다면 GPL 배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교수님 그러면 복잡한데 내가 GPL을 가져다 쓴 거는 반드시 내가 만든 수정한 코드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수정한 코드 GPL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정한 코드에 내 특허를 집어넣어 이런 거는 바보 짓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 특허 코드도 GPL이 되면서 공개해야 되는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PL GPL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고쳤어요 고친 부분이 이만큼 있고 수정한 부분이 이만큼 있어요 이걸 사용한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특허 부분은 특허 부분이 있는 페이턴트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GPL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GPL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야 되죠 이 오픈할 때 당연히 또 GPL로 오픈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지만 내 페이턴트 코드 부분은 페이턴트 코드로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되는 코드로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를 만드는데 페이턴트가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GPL에 대한 소스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냉장고하고도 IoT 통신을 하잖아요 냉장고에 IoT 통신하는 건 대부분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GPL을 쓰겠죠 냉장고에 맞춰서 어떤 응용을 만들었다면 그 IoT 통신을 하는 부분은 GPL로 만들어서 같이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내가 이렇게 냉장고를 컨트롤하는 코드가 있는데 냉장고가 뭐 김치가 잘 있게 하는 특허를 받은 기술이 있다 그 부분 코드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로 섞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면 특허 기술을 따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무조건 내가 GPL 코드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조건 GPL 코드로 냉장고하고 핸드폰하고 통신하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GPL 되어있는 IoT 모듈을 썼다고 해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특허나 이런 것을 포기한다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진 않겠죠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GPL 3.0은 2.0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제 주요 주로 변환계 배포라고 하는 용어를 컨베이라는 용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이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 설치 방법 절차 인증기 등등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DRM에 관련돼서는 DRM에 각국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허 개선에 특허 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자기 기여 부분에 대해서 예 비착을 적용으로 무료라는 라이센스 제공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차별이 금지된다는 것 뭐 등등등등 또는 다른 다른 라이센스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아파치 라이센스는 반드시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아파치 라이센스 어떤 부분은 GPL 라이센스 이런 것을 섞어서 혼합해서 결합하거나 연결하거나 해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 LGPL은 LGPL 2.0을 그 좀 좀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유롭게 쓰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좀 돕기 위한 건데요 어 GPL 쓰면 내가 돈 주고 돈 주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파는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경우 네 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돈 받고 만들 프로그램을 만들 거를 꼭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LGPL이 만들어지는 거죠 LGPL은 어떻게 하냐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요 가져다 쓴 코드를 수정했을 때는 그 수정한 곳에 대한 소수코드는 공개하지만 하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링크한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은 비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메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메스 라이브러리를 고쳤으면 그 고친 메스 라이브러리는 공개를 해야 되지만 이게 LGPL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이 그 함수를 부른 메인 함수에서 불렀다고 하면 그 메인 함수는 네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GPL 공개해야 되나요? 네 GPL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라이센스 라이센스 여러 종류의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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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별로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가 보면 MIT 라이센스가 32%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L 2.0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Do what the B? You want to do public 라이센스 이런 라이센스도 있어요 이런 라이센스는 니 맘대로 니 맘대로 하세요 그게 이제 DW 뭐 이런 라이센스 네 그런 라이센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어 요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뭐 이게 예를 들면 만화로 그냥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그렸는데 아빠 나 내 내 장난감을 내 친구한테 빌려줘도 돼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 GPL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게 난 일단 뭐 나는 니 아빠가 아니고 뭐 또 시작해서 줄줄줄줄줄줄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복잡하게 GPL이고 LGPL은 맘대로 해 근데 대신 어 쓰고 나서 갖다 놔야 돼 오케이 그 다음 BSD는 응? 그럼 그리고 왓 더 피 그 같으면 라이센스 같으면 니 마음대로 해 난 니가 니가 내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다 난 몰라 니 마음대로 해 술 먹고 있는 아버지죠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만 그렇다는 거죠 네 약간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첫 번째 FOSS 이게 뭐냐면 Free Open Source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어떤거는 난 FOSS 겠죠 난 FOSS 라고 하는건 Proprietary 소프트웨어가겠죠 그쵸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겠죠 경우에 따라서 특허가 있거나 특허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공짜로 쓰는 공용이 있고 뭐 뭐 그런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쵸 특허가 있든 없든 뭐 어떤 간에 상용 돈 내고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면 거기에 이제 End User License 내가 산 사람한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굉장히 복잡하고 긴 문서가 있습니다 그 End User License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게 End User License 에는 이런것도 있어요 Personal License 내가 쓰면 내 컴퓨터에다가 몇 대라도 깔 수 있는거에요 또는 Device License 그건 뭐냐면 어떤 컴퓨터 한 대나만 설치할 수 있는게 Device License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Subscription 모델도 있죠 난 1년동안 니가 세대의 컴퓨터에다 쓸 수 있어 이런 모델도 있구요 그런 라이센스로 돈을 주고 사서 쓰는거죠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떤 회사가 만들어서 준 소프트웨어인데 프리웨어로 공짜로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간 동안 단기 기간 동안 공짜로 뿌리는 경우가 있구요 일부 기본적인 기능은 프리웨어로 공짜로 뿌리지만 Advanced 한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돈 주고 내가 사야 되는 경우 이건 다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프리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나는 냉장고를 파는데 냉장고와 핸드폰과 스판트판과 통신하는 IoT 어플리케이션은 공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여튼 여러가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주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네 네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프리웨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프리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순 없어요 프리웨어 아니면 좀 더 다른 말이에요 공짜 소프트웨어라는 뜻인데 네 프리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리웨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픈소스나 프리소프트웨어인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리스프로컬 리스프로컬 리스프로컬이 어떤 단어이냐면 이걸 반환 의미라고 반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있어요 반환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정확한 뜻은 없는데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호회라고 해요 호회 호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호호회적인 mutually 리스프로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잘 해줬어 너도 나한테 잘 해줘야 돼 이게 리스프로컬 리스프로컬 리스프로컬을 반환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게 좀 이상한데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게 리스프로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픈했으니까 너도 오픈해야 돼 네가 고친 것 이런 것들 다 오픈해야 돼 이게 바로 리스프로컬인데 그 의무가 있는 것들 중에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게 GPL GPL GPL들은 리스프로컬이에요 LGPL 리스프로컬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GPL MGPL EPL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허에 관련돼서 특허를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또는 특허가 자연스럽게 그냥 무효화 되는 것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달라지긴 하지만 특허 조항이 있는 것 이렇게 갈라집니다 만약에 반환 의미가 없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Permissive 라고 되요 Permissive 가 되는데 Permissive 는 전혀 제약이 없는 MIT 라이전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일부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BSD나 아파치 라이전스가 있어요 어떤 정도의 제약은 있다는 거예요 MIT 라이센스 내가 가져다가 맘대로 쓸 수가 있어요 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MIT 라이센스부터 NPL까지 가는 동안 복제 배포 수용의 권한 허용 이거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프리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배포 시 라이센스에 대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 의무는 다 있지만 BSD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작권 고지사항 이거는 다 있어요 잘 보세요 맨 앞에 카피라이트 이거는요 오픈소스든 뭐든 간에 반드시 카피라이트는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스코드 남의 걸 가져다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소스코드는 누구 거였다 소스코드가 누구 거야 라고 맨 앞에 카피라이트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제공의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시프로시티죠 내가 내가 선의를 베풀만큼 너도 베풀어야 돼 똑같이 그게 의무가 돼 있는 거는 MIT, BSD, 아파치는 없지만 그 다음부터 GPL, GPL 3.0부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링크인 경우에 어떻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다 의무가 있어요 일부분 그 다음에 수정식 수정 내용 고지는 전부 MIT 하고 BSD 그리고 아파치부터는 다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명시적인 특허라이센스 허용인 경우에는 특허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다 이렇게 요것들은 특허라이센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GPL은 특허라이센스 허용하지 않아요 이름 상호 상표에 대한 사용 제한 이런 것들은 BSD와 아파치의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나 BSD는 그런 것들을 쉽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증의 부인은 뭐냐면 다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걸 공짜로 올려줬는데 공짜로 갔다가 네가 써놓고 쓰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나한테 무슨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을 거고 책임도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 마찬가지로 책임지지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회사에 가서 어떤 코드를 가져다 썼어요 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로 되어있는 소스코드가 어떤 라이센스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쵸? 만약에 그걸 하면 예를 들면 GPL 2.0이라면 내가 그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뭔가를 썼으면 나도 똑같이 전체를 내 코드 전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LGPL로 되어 있다면 LGPL로 되어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만 스태틱으로 링크하는 부분만 공개하면 됩니다 모듈을 공개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GPL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는 함부로 막 쓰면 안되죠 왜냐면 내 소스코드도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은 이 리시플로컬 이라고 하는 것의 의무 나도 똑같이 호혜적으로 나도 공개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대표적인 게 GPL입니다 GPL 2.0과 GPL 3.0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무인지 의미인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요 그 다음에 보증 부분도 중간고사에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소스가 되려면 오픈소스가 되기 위해서 프리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 라이센스 모델이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똑같이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고 오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라이센스를 정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세요 써놓으세요 해줍니다 나에게주시 due